오늘은 데뷔 후 처음으로 흑발로 염색하면서 역대급 외모 포텐을 터뜨리고 계신 잇지, 체륙님에 대한 분석 영상입니다. 헤어컬러를 포함한 가장 크게 변화한 세 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짚어봅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먼저 체륙님의 이목구비를 볼게요. 둥근 타원형, 얼굴형입니다. 얼굴을 상, 하, 반으로 나눠서 보면 이마 쪽이 좁은 편이며 위쪽에 비해 아래쪽 비율이 넓습니다. 이마가 좁으면 자칫 답답해 보일 수 있는데 눈썹 모양도 일자양이라 중안부가 더 눌려 보이면서 답답해 보이는 느낌이 강합니다. 눈썹 디자인이 상승 일자양에서 최근에 둥근 아치형으로 바뀌었습니다. 눈썹에 곡선이 생기면서 강해 보이던 눈빛이 좀 더 세련되고 여유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집니다. 좀 더 조화로운 느낌입니다. 두 번째, 뿌리 볼륨입니다. 정수리 쪽에 전체적으로 강한 뿌리 볼륨을 넣었습니다. 같은 블랙 계열 헤어 컬러인데 왼쪽, 오른쪽의 얼굴형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기존 체륙님은 중안부가 긴 둥근 타원형, 얼굴형이었는데 최근 살을 많이 빼고 뿌리 볼륨을 넣으면서 올바른 비율의 타원형, 얼굴형으로 보이도록 보완해 주었습니다. 뿌리 볼륨이 없으면 두상이 드러나면서 원래의 얼굴형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여기서 뿌리 볼륨을 강하게 넣으면 얼굴이 세로로 길어 보이는 착시 효과를 줍니다. 그리고 좁은 이마 때문에 얼굴 아래쪽으로 가는 시선을 위로 끌어올려 줍니다. 긴 타원형의 브이라인 턱선은 둥근 얼굴형에 비해 성숙하고 페미닌한 느낌을 줍니다. 마지막 헤어컬러입니다. 체륙님의 외모 포텐이 터진 가장 주요한 요인인데요. 왼쪽은 피부톤이 붉은색으로 보이며 피부에 굴곡이 많이 보입니다. 노란빛 헤어컬러와 붉은빛 피부톤이 충돌합니다. 만약 노란빛이 적었다면 더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른쪽은 왼쪽에 비해 피부톤이 화사하고 이목구비가 더 살아납니다. 체륙님의 언더톤에 적합했던 컬러 중 하나가 블랙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인상은 눈썹, 눈동자, 헤어가 가장 크게 좌우합니다. 헤어는 얼굴에서 넓은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컬러에 따라 무드가 크게 달라 보입니다. 영상을 보고 그럼 나도 흑발을 하면 달라져 보일까? 라고 고민 중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체륙님처럼 당당하고 매혹적인 무드로 변화를 원한다면 스타일 변화 도전해보세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